경기 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 학생들은 24일 특별한 50분을 보냈다. 경기여고에서 주최하고 한국자살예방센터의 전문강사 이태코 교수의 진행에 생명존중 교육이 그것이다. 이태코 교수는 생명소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우들과 함께 생명재키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청소년 생명소통 교육은 청소년기 자살 위험징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살 예방 교육은 단순히 위험징호를 인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학생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태코 교수는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자살 위험징호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있다. 생명존중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고 공동체 내에서 생명지키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4일 금요일 경기 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는 특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14시 10분부터 15시까지 50분 동안 진행된 교육은 경기여고가 주최하고 한국자살예방센터에 전문강사 이태코 교수가 주관하였다. 이태코 교수는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청소년기 자살 위험징호와 그 대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교육은 학생들이 생명지키미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학우들과 함께 생명지키미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자살예방생명존중 전문강사 이태코 교수의 강의가 끝난 후 경기여고 2학년 3반 학생들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위험징호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평소에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자살 위험징호에 대해 알게 되어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강의 후에도 이태코 교수와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며 생명지키미로서의 역할을 다짐할 수 있었다. 이번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살 위험징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학교 전체의 생명지킴이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코 교수의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강의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를 전달해 주었고 많은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실천해 옮기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과 정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더 많은 학생들에게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태코 교수, 경영학 박사는 현재 수원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자살예방센터의 전문강사로서 자살예방 전문가로 다양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생명소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단연간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살 위험징후 인식과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존중 생명소통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함께 살아가는 성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